네 특별한 포트 대결 시간입니다. 벌써 10월의 첫째 주가 다 지나갔는데요. 현재 현황은 어떨지 잠시 뒤에 함께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연 시 제시하는 한 종목으로 대결이 펼쳐집니다. 제시한 매수가로 다음 거래일부터 포트에 편입이 되는데요. 한 달 동안 대결이 펼쳐지고 그 수익률은 종가 기준으로 합산이 됩니다. 또 더욱더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보시죠. 종목은 목표가 도달 전에 애도가 가능하고요. 손절과 목표가는 제한 없이 마음껏 수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어떤 매니저가 현재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는 박병주 매니저입니다. 무려 60.69% 보여주면서 압도적인 1위를 지켜나가고 있고요. 2위에도 백인현 매니저 함께하고 있죠. 현재 27.76% 수익률 보여주면서 은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원래였다면 지금 김병진 매니저가 3위였었는데 이렇게 김웅태 매니저가 새롭게 치고 올라왔네요. 13.53% 보여주면서 3위가 새롭게 바뀐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또 1위를 달려가고 있을지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박병주 매니저의 아주 핵심 종목 바로 대화제약입니다. 2차 목표까지 터치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었는데 이렇게 55.99% 보여주면서 1위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2위에 김웅태 매니저가 새롭게 올라왔어요. 일단 마음이 바뀌어서 미안합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괜찮아요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안에서도 유리기판 JNTC를 이야기했고요. 15.97%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3위에는 백인현 매니저의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15%로 현재 3위를 지키고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변동사항 체크해보시죠. 네, 백인현 매니저의 인벤티즐의 목표가 달성하면서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할게요. 박병주 매니저의 코스맥스는 시초가로 편출이 되고요. 조기준 매니저의 티웨이 항공 손절가 터치하면서 편출, 김웅태 매니저의 JNTC는 목표가 달성하면서 기분 좋게 수익 실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현재 현황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화면 통해 만나보시죠. 특별한 포트 대결 현재 10월달 중간쯤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수팀에 1등과 2등이 존재하는데요. 각각의 종목들 리뷰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백인현 매니저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잠시만요. 인벤티즐에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장에서 인벤티즐에 본 2만 3천 원 목표가 터치하고 지금 밀렸는데 전날 양봉을 하회하는 은봉을 기록했기 때문에 제가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목표가 달성하고 포트에서 제외하고 일단 은봉 길이가 길다 보니까 당장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만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계속해서 우상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아마 조정이 조금 상대적으로 크게 나온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한 17,500원까지 18,000원에서 17,500원 사이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구간부터는 다시 저점에서 분할 매수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구 산업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구리 관련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구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바로 반영이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이번에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가 중국 증권사들로부터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미국 이코노미스트들한테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리 가격이 8월 달부터 두 달 정도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받고 다시 반등을 하고 있는 추세이긴 한데 본격적으로 중국 경기 부양책이 시작되면서 중국 경기가 살아난다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이구 산업을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KBI 메탈이나 이구 산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점에서 계속해서 접근해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부양과 관련해서 구리값이 올라갈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구 산업과 연관돼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또 인벤티지 렉과 관련된 자세한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다음은 1등을 달려가고 있는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들도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먼저 대화제약을 이미 편출을, 이익실을 해서 편출을 했지만 제가 이 종목을 왜 편출했는가를 한번 기술적 분석이죠. 차트 분석 보겠습니다. 거기 선 지나가는 선이 있습니다. 거기가 480주 선이라고 10년 동안의 평균값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보시면 지난달에 양봉으로 뚫었는데 살짝 꺾였잖아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꺾인 자리를 뚫게 되면 다시 한번 누르는데 이번 주는 음봉으로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보아서 제가 그때 목표가를 19,000원에 설정했던 것이죠. 그다음에 제가 오늘은 편출을 할 종목이 있습니다. 박병주 매니저는 과감하게 제가 생각했던 예상대로 흐르지 않으면 손절매에서 편출을 하는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번 달을 보실까요? 이게 10월 달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양봉으로 나오면 계속 방향이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위로 양봉이 나오면 올라가고요. 음봉이 나오면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10월 달에 월봉입니다. 확대를 하면 이번 달에 이렇게 음봉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니까 화장품 수예를 입는다네?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아니라는 방향으로 내가 방향을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니다 했는데 계속 끝까지 들고 갈 필요 없는 거죠. 과감하게 안 될 때는 손절패에서 할 필요 있다고 생각해서 코스맥스는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편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맥스 이야기 들어봤고요. 또 박병주 매니저와 함께 대화 제약으로 큰 수익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김병진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 리뷰해볼까요? 네, 저는 이제 서진 시스템 먼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ESS 쪽의 매출이 굉장히 기대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차트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실적적인 부분이 ESS가 3분기 쪽에는 바로 이제 개선이 되지는 않지만 4분기 이후부터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2030년까지 에너지 저장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에코프로라든가 뭐 에코프로 비행 같은 기업들은 ESS 쪽 매출이 3분기에 다들 이제 올라왔던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서진 시스템의 ESS의 부분 굉장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지속적으로 홀딩 전략 가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종목은 테크 윙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크 윙 하면은 김병진 매니저가 딱 떠오르실 건데 이 종목은 지금 바닥권 잘 다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고 워낙 저렴하게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도 한 안정적인 7%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대로 목표가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진 시스템 여전히 홀딩 전략 유지해 주셨고요. 또 지금 테크 윙도 여전히 가지고 가봐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수팀 오늘은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편입 종목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백일현 매니저의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반도체 관련 종목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최근에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내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고요. 일단 GST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반도체 스크러버 칠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액침냉각 관련 수혜주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많이 부각되었었는데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부각되기 전에 한 1, 2주 전에 액침냉각 관련 종목들이 GST랑 K엔토리 한 차례 부각되었던 바 있었거든요. 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 매매하실 때도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 뿐만 아니라 액침냉각이랑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차례대로 순환매를 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PPT 자료 한번 보시게 되면 GST의 주요 사업은 스크러버 칠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매출의 대부분이 스크러버에서 발생이 됩니다. 반도체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제가 이제 칠러 매출 비중은 작은데 칠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GST 같은 경우에는 전기식 칠러에 약간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TSMC 쪽으로 퀄테스트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퀄테스트 진행한 지 굉장히 오래되었기 때문에 TSMC가 GST의 전기식 칠러를 채택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주가는 컨텀 점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액침 냉각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오늘은 유리기판이 부각되었지만 최근에 데이터 센터에 액침 냉각을 접목시킨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에는 발열을 잡는 부분인데 발열을 잡아야지만 전력 소모량이 줄어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액침 냉각 관련 종목들은 AI 데이터 센터에서는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서 매매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GST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을 대로 받았습니다. 지난 3월 18일에 3만 824원까지 올랐었는데 거의 지금 현재 반토막 정도는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가총액 대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은 구간에서도 지난 9월달부터 외국인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GST는 저점에서 분할 매수하신다면 크게 손해볼 확률보다는 이익 날 확률이 훨씬 더 많다라고 보고 있어요. 대신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서 오늘 종가가 16,880원인데 종가보다는 조금 아래인 16,700원에 제가 매수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19,000원 제시하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일단 짧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을 살펴보면 또 섹터 내에서도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오늘 유리기판과 관련된 종목이 상승을 했었던 만큼 지금 액침 냉각과 관련된 종목 다시 한 번 더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또 시가총학 대비 지금 실적도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GST 이야기 들어봤고요. 매수가는 16,7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 이었습니다. 백인연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은 또 1등을 달려가고 있는 박병주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오늘 어떤 종목을 가지고 왔을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필옵틱스 코드번호가 161580입니다. 제가 아까 유리기판 관련주를 아껴서 이 시간대에 말씀드린다는데 바로 필옵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는 유리기판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메이저 유리 소재사 또는 가공업체에 납품될 전망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 소식이 지금 암묵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식이 등장하면 주가는 이미 급등했겠죠. 그리고 특히 지금 인텔과 엔비디아가 AI 제품의 유리기판을 할 전망으로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유리기판의 앞으로 시장 전망을 제가 준비한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유리기판이 글래스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막 성장을 해서 2030년 때 가장 피크로 올라서고요. 그다음에 2030년 중반 때 가면 우리 기판 중에서 가장 큰 성장으로 갈 수 있는 즉 우리 기판에서 게임 체인지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을 그림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래프를 보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리기판 필옵티스의 연봉이 되겠습니다. 연봉을 보겠습니다. 준비한 자료가 연봉을 보겠습니다. 보시면 연간으로 올해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올라가다가 위꼬리를 맞으면서 앞에 있는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이번에 분기봉 볼까요? 분기봉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기간 조정해가지고 이번 4분기 때 올라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10월 달도 또 역시 양봉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제가 주관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프입니다. 빨간색이 60주선이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20주선인데 두 개가 N자 패턴. 특히 이번 주에 20주선을 파란색을 박차고 비둘기가 땅을 치고 올라가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짓하는 모양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패턴을 20에서 60주 N자라고 합니다. 이런 패턴이 나오면 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패턴이 지금 기술적 분석상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일봉에서 거기 강력한 저항대를 오늘 한방에 거래량이 오늘 붙었습니다. 거래량이 평소에 비해서 한 12배 정도 한 1200% 거래량이 붙으면서 오늘 나간다라는 그런 시세를 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구체적인 전략은 내일 아침에 시초가로 매수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1차 목표가는 2만 6천 원 그리고 손절가는 1만 6천 8백 원으로 말씀드리고 자세한 것은 또 제가 오늘 연시 무료방송에서 아주 자세하게 전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병주 매니저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피롭틱스 오늘장에서 저항대를 강력하게 뚫어줬다 이 부분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만 6천 원 손절가는 1만 6천 8백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박병주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또 반도체 관련 종목 두 종목이 나왔죠. 유리기빵 관련 주 지금 나와 있었고요. 또 액침냉각 관련 주도 나와 있었는데 각각의 종목들, 앞으로 주가 흐름을 어떻게 보이는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시는 것도 특포대의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김병준 매니저의 종목도 들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일지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소개할 종목은요. 1층 정의기 바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전력기기 토탈 에너지 솔루션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변압기 쪽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다양한 전압에 대응이 가능한 초고압이라든가 저압이라든가 이런 전압의 전선까지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력기기 사이클의 초반과 후반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전기기나 전선까지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엔 이제 뭐 중전기기 쪽이 납품되잖아요. 변압기가 먼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엔 이제 전선이 납품이 되는데 전선 라인에서는 뭐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선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전선 쪽에서도 무조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기기 사이클의 처음과 끝을 모두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중전기기, 변압기 쪽 사업 부분이 영업이익이 11%에서 올해 20%대로 굉장히 증가했던 부분이고요. 내년도에 캐파 증설이 있는 부분이 아주 큰 호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고객사로부터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은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증설을 하고 바로 내년부터 이제 매출이 대산 공장이 한 4천억 원 정도 연매출이 이제 잡혀줄 수 있는 부분이라서 공급 계약을 따내고 이제 증설을 해서 매출이 나오는 부분이라 내년도부터 바로 4천억 이상의 실적이 업그레이드되는 실적을 만나볼 수 있다라는 점이 아주 굉장히 긍정적이다. 공장 가동과 함께 즉각적으로 매출액 증가까지 예상해 볼 수 있는 이 종목 일진정기 도전해 보도록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 너무 올라가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일진정기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효성중업 같은 기업들 굉장히 주가가 좋았고 어차피 이제 변압기 사이클이라든가 전력기기 사이클은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신재생에 맞물려서도 갈 수 있고 2차전지에 맞물려서도 갈 수 있고 AI 반도체에 맞물려서도 갈 수 있는 굉장히 다중 팔방미인이다. 이런 섹터로 보시면 되겠고요. 매수 가격은 오늘 이제 종가 부근인 22,400원으로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가격이 안 온다면 다음 거래 시초가로 편입이 되고요. 목표 가격은 26,000원 1차 잡고요. 손질 가격은 19,000원 잡고 일진정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기기 사이클을 보면 또 초반에 잘 가는 종목들 그리고 후반에 잘 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진정기는 변압기 관련주 그리고 전선과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전반과 후반 모두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포인트를 짚어주셨고요. 바로 일진정기였습니다. 또 내년 업그레이드된 실적이 기대가 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2,400원,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명진 매니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방송 그리고 네이버 밴드까지 가셔서 많은 인사이트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월수 팀도 각각의 편입 종목을 말씀해 드렸습니다. 먼저 백인원 매니저 GST를 가지고 왔고요. 매수가는 16,700원, 목표가는 19,000원, 손절가는 16,000원이었고요. 다음은 박병주 매니저 필옵틱스를 가지고 왔죠.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1차 목표가 26,000원, 손절가는 16,800원이었고요. 마지막 김병진 매니저 일진정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매수가는 22,400원,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종목들, 투자 전략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할게요.